안녕하세요. 유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리버틀입니다. 제가 머리가 수치 좀 없고 얇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알아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두피가 좀 약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리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두피 케어랑 같이 스타일을 좀 바꿔드릴 건데 무스 바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옛날 사람입니까? 무스가 뭐예요? 무스 아니에요? 요새는 다 왁스 스프레이죠. 아 그게 무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발라요. 머리에 뭘 바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냥 한 번 머리 감은 다음에 밖에서 그냥 후둑둑둑 터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머리가 저는 좋아서 최대한 손 안 대셔도 어느 정도의 스타일을 가지실 수 있게 파마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둘 다 찐 유튜버네요. 다시 해서 완전히 그냥 다 찍어놓고 거기서 살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재밌는 상황이 나왔는데 안 찍고 있었을 때 그런 거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못 찍어요. 왜냐면은 그거 그 다음에 현지인이니까 다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돌발해서 그 상황들이 재밌는 거라서 네. 어? 이렇게 두피 보여도 됩니까? 저 영상에서 팬티 입은 것도 다 나와요. 맞아요. 다 봤어요. 심지어 그거 석유 목욕할 때는 빨개 벗고 있는 거 찍은 다음에 그거 모자이크 했잖아요. 버렸어요. 유튜브를 위해서. 심이 걸리는 거 빼고 다 버렸어요. 아 이거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 인사는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자제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궁금해하면 알려주면 되죠. 스트레이크가 너무 길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물어보죠. 와 머리 진짜 추하다 이렇게. 아 이거 정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추한 모습이었다가. 그럼요. 컴을 한 다음에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간.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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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할 때 다 추하지 않나? 아 다야죠. 전형적인 한국 부상이에요. 위는 이렇게 납작하고 옆에는 튀어나와 있어서. 임시보호도 꽤 필요하신 분들 많은데. 맞아요. 의외로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몇몇한 게 이제 백수에다가 시골이고 도시관이고. 마음껏 뛰넣을 수 있는 울타리 만들어서 살 거기도 너무. 음. 또 못 키우지. 양도 출려고 그랬는데. 양? 네. 염소. 염소. 석연맨. 염소가 성질이 더러워서 재미있는 게 많이 나고 가지고. 양은 착하거든요. 그냥 도망 먹으러. 음. 염소. 닭. 토끼. 아 토끼 좋다. 음. 거북이. 거북이. 근데 머리빨이 너무 약하시잖아. 진짜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약하시지? 영영석도 안 돼? 잘 먹고 다니시냐고. 아니 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뭐 머리 빠진다 이런 거라서. 관리를 해야죠 지금. 됐으니까 잠 와요. 기계가 뜨끈뜨끈하면서. 청주 와보신 데 있으세요? 왔던 것 같은데. 와서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결혼식장 가서 밥 먹고 가니까. 댐이 어딘가? 충주 댐이 어딘가? 그쵸 댐. 그쵸 댐. 네. 여기 청남대라고 해서 대통령 별장을 민간한테 개방을 했어요. 음. 이게 진짜 너무 예방하고. 실제로도 지금도 쓰고 있는 건가요? 그쵸? 아니요. 이제 민간한테 개방해서 민간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서 휴양도 하고 쉴 수 있게 그 개방이 있어요. 그게 있네요? 있죠. 여기 그리고 직지 모자 있잖아요. 직지 여기 있어요. 그. 모인태범술관. 우리나라 한글 직지. 아. 직지 심채요. 그거. 여기 청주에 있어요. 저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막. 네팔까지도 조회수 200, 100 그만 주려고 했었어요. 그냥 네팔에서. 정확히 기억나는 게 500명. 어느 날은 마이너스 한 명 돼가지고. 그게 네팔이었는데 진짜. 그만 해야 되나. 그 생각해봐. 인도까지만 해보자 딱. 인도 딱 하고. 천명이 안 돼 있으면 그만하자. 그거였는데. 음. 그냥 천명은 돼가지고. 다들 인도 처음 간 거 보여드렸는데. 다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어? 저 되게 재밌다고. 저도 보자 보자. 엄청 대단할 것 같다고. 그 맨 처음 영상을. 한 두세 명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자세하게. 그분들이 막. 감이 잘 안 온다고 하신다. 근데 그때 고친 게 많아요 그때. 그거를 듣고 고쳤어요 좀. 이것저것. 근데 도움이 확실히 되더라고. 받는 게. 다음 주까지. 풀이에요. 그 약속 이런 게. 격리 끝나고. 뭐 좀. 보기로 한 사람도 있고 막. 응. 응. 인터뷰 아니고. 응. 되게 많이 유튜브 하시는데. 확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야 뭐 운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뭐냐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 맞아요. 컨텐츠마다. 개인 마다 진짜.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도 얘기해요. 아버지가 머리가 엄청 얇고 그러는데. 대머리는 또 안 했어요. 아빠님. 동생은 머릿속도 있는데 엄청 많이 했어요. 그쪽으로 올빵되는데. 할아버지가 대머리고. 네. 아빠가 대머리 아닌데. 또 삼촌은 대머리고. 작은 아빠가. 빠지면 뭐. 다 밀어버려야지. 삭발하면 진짜 편하긴 한데. 안 이렇게나죠.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허락받고. 삭발하겠다고. 만만이야? 그분들은. 그럼 연락해요? 그분들도 연락 오셨어요? 꽤 자주 자주 해요. 아 진짜요? 네. 인스타를 하니까. 중학생인데. 아 되게 어려운거죠. 그 친구들 원래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미성년자는 여권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한국으로 초대하려고 그러셨다고요? 네. 아 진짜요? 네. 한국도 좋아하니까. 제가 빙이값이랑 그런거 해줘야 해가지고. 저는 영상 찍고 이제. 이거 해줘도. 빙이값 하면 사실은. 제가 손해긴 한데. 약간. 선물인거죠 약간. 근데. 여권을 못 만드는 것도 있고. 그 질병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여행갔던 데. 찾아가시는 거 너무 좋았어요. 아. 그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방송국에서는 서비 안 하셨어요? 춘천 MBC 이런 데서 와가지고. 아 진짜요? 고양이니까 또. 하기로 했는데. 날짜는 안정하고. 오리들이 잘 따라다니냐고. 그리고 오리가 닭보다 훨씬 웃겨요. 아 맞아요. 그냥 하는게. 가둬놓고 키우는 것보다는. 그럼. 네. 평화롭게. 근데 거기 야생고물 많아서. 그럼 오리부터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 고양이가. 꿩을 잡아먹더라구요. 쥐도 있고 또. 쥐가 또 닭 먹으니까. 저는 오래는 못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니까 문을. 커피 좀 드실래요? 나른 나른. 아뇨 괜찮아요. 맥주 사다 드려요? 하하하하. 운전해야 되니까. 나를 하네. 아프리카도 갈거에요? 나중에. 일단은 미국부터 가고. 근데 아프리카가 의외로. 볼게 그렇게 많지 않대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아마존은 어디나요? 아 미국. 아마 미국 가면. 아 근데 가실거에요. 네. 제가 아마존 안가봤어요. 그래서 가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너무 재미있을거 같아요. 하하하하. 약간 티비한테 많이 다니시니까. 더 대리만 주면 많이 되는거 같아요. 꺼났때는 워낙 많이 다니니까. 정글을 안가봐가지고. 오. 너무 재미있게. 최대한 짧게 밀 수 있는거죠. 네. 면머리는. 그래야. 좀 나중에 자르니까. 하하하. 그냥 밀어버리는건 별로겠지. 하하하. 안그래도 다들 감자같다고. 진짜 알감자 되는거 아니에요? 알개랑. 감자같이 보이는건 상관없는데. 그림 그려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아 그림을 다 올려야되는데. 보내주시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아. 기억이 남는건 제가 하던 나라들. 그 나라 민족 의상으로. 다. 시리즈로 다 만들어진 사람. 아. 정성이랑 실력이랑. 아우. 약간 놀라워요. 아. 감동도 거기 있어야죠. 네. 조금. 하하하. 아. 근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머리를 잘 잘라더라구요. 제 기준에서. 맞아요. 사진이. 말이 안통하면 못잘거 같은데. 그냥 말이 안통하면 다 포기하고. 제 말 안듣고 알아서 하니까. 오히려 잘 잘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사진같은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 아. 또 뭐 처리하는건가요? 이제 중화제 보려요. 얘가 정천지기랑 얘를 뿌려줘야 유지가 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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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셔도 돼요. 하나만요. 산짓것 같아서. 이미 살이 좀 찌신거 아니에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빼야죠 이게. 하하하하. 많이 했는데 진짜 유튜브가 천직인거 같아요. 왜요? 말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사츠를 즐기고 있기도 하고. 저는 말하는게 재밌더라구요. 어제도 말 엄청 많이 했어요. 하하하하. 오늘 조금 이제 피곤해가지고 좀 덜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텐션이 높은 애가 아니니까. 같이 깔아 치는거 진짜. 텐션이 둘 다 높으면은. 약간 방송이. 정신이 없다고 해야되나. 정신없죠. 네. 집중이 안되는데. 한 명은 높고. 한 명은 조금. 평범. 또 너무 낮으면 안되긴 하는데. 그런게 딱 맞는거 같아요. 그렇죠. 어제는 저랑 같이 가신 분이 텐션이 약간. 올라가신 분이요? 네. 높지 않으신 분이요. 아 높지 않으신 분이요. 그래서 혼자 까불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더라구요. 그런데 뻔디님은. 집에서 여행을 못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걱정 안했어요. 어린 나이에 가신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갈 때는 걱정했는데. 나이 먹고 또 간다고 하니까. 지금은 포기해가지고. 하하하하. 가면 가는거에요. 아 손 놓은 자식이 지금 유명인이 되서 온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것도 이상하게 뒷머리는 또 빨리 잖아요. 숙도 많고 뒷머리가. 원래 뒷머리가 영양전당이 잘 됐고. 아. 나만 그런게 아닌가. 네. 모두가 돼요. 아니까 지금 되게 억울한거죠. 뒷머리가. 앞으로 좀만 더 왔으면. 맞아. 네. 뒤는 없어서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양전당이 잘 되서. 먹는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머리 빠지는거. 네. 아 그럼요. 영양전당이 제일 중요하고. 장애들도 중요하고. 혈액도 중요해요. 혈액도 중요해요. 머리카락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전당이 들어가는데. 밥먹자고. 근육뭉치고. 순환 잘 안되고. 영양전당이 안되잖아요. 약해지는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한다고 함부로 까보면 안되겠네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삶을 제일 많아요. 살이 한번 쪼도 뭐. 하하하하. 다이어트 안하시잖아요. 아니요. 하하하하. 운동도 아니요. 하하하하. 먹고 자고. 술먹고 게임하고. 하하하하. 정형적인 한국 스타일을 조금 탈피할 수 있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성. 한국의 스타일과는 조금 차별하더니. 하하하하. 반대로 나쁜사람도 있는데. 근데 비율로 치면 거의 9대1. 한국사람도? 네. 나쁜사람도 하나. 오. 그래서 인종차별도 할 필요가 없는게. 어디 나라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근데 사양은 조금 있어요. 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말수가 좀 적고. 그런 사양이 있죠. 인도는 카메라만 두면. 자기 찍어달라고 막 달려들어서.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소련권 국가는 조금 말수가 적고. 근데 어떤 곳은 또. 완전 서구식 마인드도 있는 곳도 있고. 아니맞아요. 저 싫으신거 아니죠? 아니맞아요. 아니맞아요. 미용도 여행이랑 좀 비슷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게임 먹방. 동물 여기는 절대 못 이기고. 상대장은. 동물은 또. 그러니까 게임이랑 먹방 이런 것들은. 시장이 큰 만큼 더 특징이 뭐냐면. 도전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누구나 할 수 있는거니까. 더 많고. 여행은 좀. 시간 안되시는 분들은 못한 것도 있고. 미용도 기술 필요한거니까. 아무나 못하고 이런거라서. 사이버전사같다. 애기들이 되게 좋아해요. 우주인같다고. 그리고 로커펀닌같다고. 네. 다른거 같아요. 좋다 좋다. 영상에서는 진짜 슈퍼네츄럴이잖아요. 네. 그냥 잘만들. 기왕팠써. 빠니팠써. 아 빠니팠써. 머리 안 자르지고. 진짜 한참 됐어마자. 저요? 러시아에서 자른게. 한달정도 된거 같아요. 머리 잘 자라지는데. 속도는 빨라요. 이게. 개수가 몇개 없어서 그렇지. 이거 뭐죠? 두피요. 원래 안팠어요. 저는 물담배티를 돌봐서. 그거는 그냥. 원래 가서 패본거고. 담배 태어나서 한 번 패봤나? 경험상에서. 물담배고 담배랑 틀린거에요? 완전 다르죠. 아 이거 옷 멋있는데? 네. 안개 떠오세요. 재달이다. 재달이다. 빛빛 좀 시원하죠? 아 완전 시원해요. 아 정말. 오우. 잘 나온다. 그쵸? 고개를 숙여오세요. 고개를 숙여오세요. 턱을 구해주면 못쓰게 오니까. 이러고 계세요. 얼굴 작아 보이게. 머리 잘 보이게. 네. 얼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옆머리가. 진짜 뭐 안바르고 그냥 막 말려도 상관없는거죠. 지금 말리기만 보잖아요. 뜨거운거. 뭐 안바르고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앞으로도 대충 막 살아도 되겠네요. 대충 막 사시라고 해놨어요. 안 지저분해지게 대충 막 사시라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살만 빼야겠다. 이게 좀 살쪄가지고. 살이 튀어나왔다. 악경이 지금. 완전 마음에 듭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몸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